우리 엄마도 참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고 참 눈물바람으로 지샌 세월이라 그래요. 이놈의 거 서방복이 있기를 하나 자식복이 있기를 하나 내가 이때까지 참 앞만 보면서 쉼없이 달려왔다 하더라도 남들은 나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인생이 참 굽이굽이었다. 우리 친정이 그렇게 못살았던 집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밥 먹고 우리 옛날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게 참 제일 그거 어렸을 때 어머니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던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올 때 너무 없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 없는 집을 쉬었고 이제 시집 오자마자 집안이 조금 망한 형국이라. 왜 있던 집안인데도 누구하고 내가 시집 올 때쯤에 망하기 시작했던 집안에 와서 내가 시집 오고 나니까 집이 폭삭 내자 앉았단 말이에요. 2, 3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고생 아닌 고생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우리 서방은 참 고생 안 하고 살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신랑이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다 보니까 참 여리기 여리기 그지였고 귀하게만 자라던 양반이다 보니까 뭐를 억척스럽게 하겠습니까? 억척스러운 걸 우리 이모가 억척스럽게 써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분도 고생은 했다지만 그래도 우리 이모가 참 고생 이것저것 메꿔가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오면서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자식이 다 있어요? 딸 하나 있는데. 원래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연이 끊긴 상태. 그렇죠. 자식이 있어도 없는 꼴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이 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식 자리가. 어찌 보니까 내가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이 있어도 지금 자식은 자식대로 나와 연관이 되지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앞세워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우리 이모가 참 뭐냐면 박복한 사주라. 자식을 보고는 박복한 사주라. 그런데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니까 집안 자체적으로 우리네 같은 이런 신의 가물이 너무 많은 집안입니다. 가물 어디를 가든 그 소리. 신의 가물이 너무 많은 집안이에요. 우리 친정불이도 이런 불이가 참 깊은 집안이고. 이 시댁도 마찬가지로 신의 신단지를 던져버린 격이에요. 신단지를 던져버렸다는 거는 누군가 신을 모시다가 없앴거나 신을 이제 내모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시댁이 주저앉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그리고 집안에 왜 신주단지라고 해서 신단지를 가정의 칠성을 모시고 있던 집안인데 그걸 없애버림으로 해서 집안의 가산이 다. 우리 언니가 그랬어. 가산이 다 무너져버리고 또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풀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언니라면 친정이잖아요. 친정이 그랬고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댁도.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리로 이 신의 부리가 신의 벌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우리 딸애기도 보면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딸애기가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요. 네. 성격이 강하고 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 살고 있어요. 되게 본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밖에 모른다. 본인밖에 모른다. 그랬기나 말았기나 내가 부모다 보니까. 그렇죠. 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신랑 만나고. 그냥 도없이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 그래주면 감사하고요. 우리 딸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주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또 이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야무딱지긴 합니다. 하지만 보면 승질을 할 때 보면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말을 갖다 붙이면서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는 게. 합리화시키고 그게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해야지 끝나는 아이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이게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지만 자식이 참 두렵기도 하고 부모지만 자식이 참 뭐냐면요. 모질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자식이긴 하지만 또 때려보면 이게 뭐냐면 무섭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복은 있어서 타고난 복이 있고 또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성실함이 있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놨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말 행복한지를 행복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딸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그런데 다 안 똑같을까. 똑같다고 얘기하면 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이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계시긴 하지만 금전의 풍파도 조금 많았어야 되고 돈에 대한 풍파. 그리고 이제 내가 30대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30대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조금 금전의 풍파를 또 한 번을 겪고 지나왔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 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누이 좀 뭐 몇 개만 살죠. 네 돈은 우리 이모가 안 벌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 시집을 와서 금전 때문에 힘들고 집안이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억척같이 해서 돈을 번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벌었던 시기가 있고 또 떵떵거렸던 시기도 있으라 그랬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는 못하는 돈이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지만 돈을 지금 돌아보면 그게 돈을 번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전의 풍파가 치고 지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들여다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 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을 다쳐서 오셨긴 했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혹시나 집안에 비보가 좀 있었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오래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없고 이제 내가 간제구설이 붙어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상태인데도 조금 힘들어요. 네, 작년, 재작년부터 집안에 비보가 들어오는 격이고 비보라는 건 말 그대로 상문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내 운수가 굉장히 불길하게 들어왔고 네, 집안에 곡상 소리의 울음을 울었다면 차라리 그걸로 액댐이 되고 지나갔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울어야 되는 격이에요. 내가 힘드면 내가 울어야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속고 돈에 속았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인간에 속고 돈에 속았다. 인간을 믿었는데 그 인간 믿고 모든 걸 했던 일들이 돈이 다 나가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야 되는 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들어봤을 때 어차피 뭐 관제가 있다 하셨잖아요. 관제 소송이 걸렸다 하더라도 똘이 똘이예요. 얻는 건 없이 그냥 내 잿값만 잿값만 무마시키면 끝인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받는 돈은 없이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지만 내 잿값이라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최고다. 근데 왜냐면 역으로 당한 격이라 그러거든요. 네, 억울한 건 난데 억울한 건 당한 건 난데 오히려 상대편 쪽에서 나를 뒤집어 씌워서 그 죄가 나한테로 온 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관제건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잿값만 사해도 이거는 이기는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렇답니다. 근데 제 값은 사해질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벤죄가 아니고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 갚아야 되지. 그거 갖고 나서 또 막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하는데. 마무리 지어져요. 왜냐면 올해까지가 이모가 운수가 되게 불길하시거든요. 올해까지가. 그래서. 생일이 좀 지나면 나아질 않아?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까지래요. 이 기나긴 싸움이요. 올해까지고 이 억울한 부분이 올해까지랍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뭔가 그게 뭐냐면 다시 뭔가를 누가 다시 걸어도 그거는 내가 죄를 뭔가를 해야 될 일은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한 템포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벌금이 지어졌다고 내 잿값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지어진 거겠죠. 그죠? 법원에서 판단을 내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는 벌금이 지어졌겠죠. 근데 그 벌금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가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정말 죄가 있다며.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모가 손해를 보고 가는 운때이기 때문에. 천은 아니더라도 한 5,600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약속한 날짜보다는 조금 늦어질 거예요. 그거는 감수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목돈이라든지 이거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나 정말로 참 나이가 이 나이 될 동안까지 텔레비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를 몇 번을 느꼈어요. 나 죽을라고 몇 번을 이 방법도 생각해보셨으면 아유 정말 귀신이 있고 저 성이 있으면 내가 좀 데리고 가라 그랬어. 정말로. 뭐 인간의 명이 뭐 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요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모께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리워서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이모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 오 년 전부터요. 사 오 년 전부터 그때 꼬꾸라지는 운때가 들어와 있어요. 사 오 년 전부터 인연을 잘못 만났고. 응?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냥 잠시 뭐 알고 지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사 오 년 전부터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서 인간 때문에도 피멍이 드는 형국이고. 응.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 금전에 휘몰아치는 격이에요. 그런 애가 2년 전에 완전히 끊었구나. 내가 혼자서 안 돼서 경찰 불러서.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금전에도 휘몰아치는 격이고. 이것저것 우리 이모가 이때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어라 그랬다고. 남들만큼 크게 벌을 했단 말이에요. 버는 사람만큼 벌을 했단 말이에요. 벌지만 그것이 가치나 서울 지나서 지금이 돼 보니까 그게 내 돈이 아니구나. 응. 그러니까 이 말년이 우리 이모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으시고. 그럴 때 천지죠. 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질 때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라요. 잘 될 때 이렇게 와서 내가 실수되는 건 없는지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내 운은 어떠한지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는 이런 데 만신들이랑 손을 잡고 조금 풀어낼 거는 풀어내고. 그렇게 가셨다면 액땜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액땜을 하고. 왜가 10억을 잃어버릴 거를 1억을 잃어버리는 걸로 액땜을 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신들이랑 문의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모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됐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 자신 믿고 살았고. 나 내가 그냥. 내 하나만 믿고 살았고 내가 앞만 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잘 돼 왔기 때문에 내 잘난 맛에 사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지. 선생님 뭐 잘났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응 응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힘든 운때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운때는 지나가고 있고 올해까지가 정말 제일 힘든 운때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운때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다시 뭐 예전처럼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일이 해결됨으로 해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때는 내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뭐 진짜 뭐 돈이 많아서 뭐 큰 가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다가 기구해 주잖아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정말 작은 거. 내년 5, 6월 달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 봄 돼야 되네. 내년 봄쯤 돼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견디고 지나가세요. 잘 견디고 지나가시고 몸으로 두고도 지금 이제 액땜을 하셨고 액땜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요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잘 견뎌 오셨고 견뎌 오신 만큼 또 득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 눈 감는 날까지 내 먹고 쓸 거는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뭐 하셔도 돼요.